안녕하십니까 33회차 맞죠 탕수육 짜장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깨 어깨 이따가 수젓 하나 만들어 놓고 탕수육 짜장면 탕수육 짜장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부먹이군요 아 뜨거워 탕수육 짜장acia 호호 이렇게 잘될게요 이거 6,500원이라 그랬나? 7,500원이라 그래 6,500원이라 그랬나? 됐어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네 되게 많이 시큼한 냄새가 나네 맛.. 맛구나 음 맛있나? 음 아 탕짜면이 탕수육 짜장면이 상질면에 줄임말 아니야? 면에 탕수육 먹었니 그거 생각났는데 음 무슨 냉면이에요? 육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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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면이죠? 음.. 맛있어요 여러분 빨간 송이 뭐예요? 이거요? 커피의 우유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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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이요 6,500원인가 7,500원인데요 어.. 아마드로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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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양파가 볶은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볶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안에 고기가 차 있어가지고 심넘 맛에나 아 좀 천천히 먹어 너무 곱하게 먹는 거 같고 마스럼이 아 근데 좀 적긴 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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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당 뜹어먹.. 뜹어먹어먹어로 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zą๋이아이 셈탉 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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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쟁반 짜장에 잘했습니다 이렇게 뼈는 다음... 하나의 주인공 소리 그치지 않으시나요? 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빅otechnolog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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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. 안 돼. 추워서 못 나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거 한 개 세트. 안 돼. 추워서 못 나가요. 안 돼. 안 돼. 추워서 못 나가요. 안 돼. 추워서 못 나가요. 사랑해. 남집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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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